찬드라씨? 예 시골 아줌마 같은 순박한 모습의 한 여성 근데 뭔가 좀 어리숙하고 어눌해 보이는데요 그녀에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녀의 이름은 찬드라 쿠마리 구름입니다 찬드라는 산스크리트어로 빛나다 혹은 달이라는 뜻이고요 쿠마리는 네팔의 살아있는 신으로 쿠마리의 집 앞에는 살아있는 신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언제나 붐비죠 구름은 부족이랍니다 네팔 사람들의 성은 피부색, 인종, 카스트의 지위 등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데요 구름족은 몽골족으로 한국 사람들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분명 주머니에 돈이 있었는데 아 마르래 마르래 허거리야? 야만하게 불러서 다 안내해 빨리 가세요 그땐요 외국 사람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생긴 게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한국말도 좀 하고요 네팔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어요? 라면값 냈어요? 안 냈어요? 음... 한국말이 서툰 찬드라는 경찰까지 와서 다그치니 더 말문이 막힙니다 거기에 달밭을 주식으로 먹는 네팔 사람들에게는 우리와는 다른 냄새가 나죠 아이 냄새... 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김치나 된장 냄새로 곤욕을 당하는 경우와 비슷한 거예요 위기를 느낀 찬드라는 한국어 능력을 대방출하는데요 서툰 한국말과 답답한 마음에 이야기한 네팔어는 서로 섞여서 알 수 없는 외계어처럼 들립니다 집... 돈... 아일레라 아우츠... 아일레라 아우츠는 네팔어로 가서 가지고 올게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럼 집에 가서 돈 가지고 올게요 라고 이야기한 건데 경찰이 듣기에는 뭐 그냥 외계어죠 중간에... 왜 반말이냐 이름은? 이름도... 몰라야 이름도 몰라 여성도 몰라 이름... 짠드라 그렇게 그들은 너무 쉽게 찬드라를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버리죠 우리 안에 있는 차별적 사고가 작동하는 거죠 그렇게 찬드라는 라면 한 그릇 먹고 정신병원에 가게 됩니다 저녁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저 좀 보실래요? 아주머니 얼굴 한번 들어보세요 아줌마 여기 한번만 봐줄래요? 담당 의사의 바지까랑이를 잡고 집에 보내달라고 뭐 네팔리 만체호라고 외치는 행동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네요 우리말과 네팔호는 어순이 같아요 뭐는 저 네팔리는 네팔 만체는 사람 호는 입니다 그러니 찬드라는 저는 네팔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며 정신병자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역시 병원 사람들에게는 외계어로 들리는 거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사고에 의학적 권위가 넣어지면서 찬드라는 중증병동으로 가게 됩니다 뭐는 저였죠 호가 입니다 였는데요 호인어는 아닙니다 에요 그러니 찬드라는 저 선미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들으셨죠 이 네팔 말이라는 게 어떻게 들으면 꼭 정신나간 사람이 정신나간 한국 사람이 횡선수사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 찬드라는 할머니가 찬드라를 딸로 생각하며 선미야 라고 부른 이름 선미야가 됩니다 선미야씨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서요 제가 너빨 어디서 지났어요 좀 천천히 이야기해 보실래요 여기 여기 나이 잡안마 타일랜드? 태국사람 이라고요? 그렇게 8개월을 더 정신병원에 갇힌 찬드라는 서울시립분여보호소에 가게 되지만 병을 고쳐서 보내야지 그냥 막 보내면 우린 어떡하라고요 여기가 병 고쳐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아휴 미치겠네 정말 증세가 호전되긴 뭐가 호전되요 지금 일주일째 자기가 네팔 사람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아휴 미치겠네 하아 곧 다시 정신병원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5년이 더 흘러갑니다. 다 썼어요? 네. 자, 내 이름은 내 이름은 선미야입니다. 선미야입니다. 전드라입니다. 네? 내 이름은 전드라입니다. 내 이름은 전드라 구마리 구룽입니다. 5년에서 7개월이 더 흐른 시점 우여곡절 끝에 네팔 사람의 도움으로 고국 네팔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찬드라 쿠마리 구룽 한국말이 서툴렀고 행색이 깨져져 있던 외국인 노동자는 철저히 사회적 소수자가 되었고 돈 없이 라면 한 그릇 먹은 죄로 무려 6년 4개월을 정신병원에서 갇혔습니다. 누군가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차별적 사고와 불평등과 차별을 은연중 지지하며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격리와 통제를 모른 척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찬드라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믿기지 않으신다구요? 그래서 감독은 이 영화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나 보네요. 경계없는 학교였습니다. 엠 엠 엠 엠 엠 엠